9점차!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어 뭐야? 어? 어 갑자기 왜이래? 어 뭐야 갑자기 꺼졌어 자, 바로 3차전 갑니다 이제 8강 플레이오프 2대2로 승부를 원점이에요 이번 경기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게임에 협지를 못 구하겠다 했어? 어? 아니야! 내가 100만원 아우 절대 아니야 아 쟤 띵보다가 썸볼 놓쳤잖아! 넘게 했대? 100만원?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아니야 저 문신이 100만원짜리야? 저 문신 나간다 이 ㅆ 성형도 있어? 어? 성형은 더 안 들어 내가 꼭 그렇게 세우라고 할 때는 안 세워도 여기서 성형을 하고 난리야 아 채팅창에 자꾸 무슨 말 할지 불안해가지고 너 왜 없앨려고 그래 채팅창? 아니야 아니야 알았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채팅창 왜 자꾸 내리려고 그래 웃지 마라 야 이거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 다 날려 채팅창 이런 거 야 죽으시더러 오다 옛날 새벽까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었네 돈 쓰려고 하고 있었네 진짜 오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게임상에 여자친구도 있었네 오 마이크를 못 박으니까 여자친구도 난리 아 집중이 안 돼 게임이 집중이 안 돼 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고 못하고 있어요 아 빠르다 빨라 이상한 게임 오케이! 따라갈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어야지 우리 팀에 등력이나 지금 칼커버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좋을 거에요 불락이야 이게 바로 좋았어! 4점차! 2점차! 못 맞췄지롱! 2점차! 르브론이 지쳤어 지금 컨텐츠 많이 안좋아 아! 르브론 컨텐츠 겁나 안좋아 아! 큰일 났다 르브론! 정신 차려! 르브론 정신 차려! 르브론 정신 차려! 르브론 왜이래! 아! 아! 르브론도 옆에 와이퍼 아있나 보네 르브론 지쳤으니까 아! 좋아 르브론 좋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에이스와 에이스가 아인 선수들의 차이점 에이스 선수들은 체인감으로 또 이런 힘든 상황을 무조건 극복을 해내요 아! 그게 바로 저예요 르브론이 아니고요 아씨 내가 나도 아니었나 봐 미안해 아! 아! 아주 무지카 놈이구만 페이크에 속질 않아 아! 패스 눌러버렸어 아! 슈트 써야 되는데 패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좋다 좋다 한 골 두고 싸워 피말린다 진짜 르브론이 힘들어서 스트렌드슨이 안 돼 지금 배터리가 완전 방금됐어 어떻게 이런걸 다 디테일하게 구현해놨지? 어떻게 이런걸 다 디테일하게 구현해놨지? 아! 침착해 아! 침착하지 않아도 돼 과감하게 하라고 과감하게 아! 빠울이야 이거? 빠울 아닌거 같아 블락 같아요 이거 블락이야 블락 이거는 뒤로 떴잖아 뒤로 예! 봐봐 빠울 아니잖아 그 점차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어 뭐야 어? 어 갑자기 왜이래 어 뭐야 갑자기 꺼졌어 뭐 눌렀어 자기가? 오빠 지금 밑에 뭐 눌렀잖아 와 형 자연스러워서 깜빡 속을 뻔 아 진짜 그런거 아니야 정말로 진짜 꺼냐? 아냐 진짜 뭐지 이거? 아 발로 차가지고 선이 빠졌네 아 지금 오빠가 뽑은거 아니야 그거? 아냐아냐 차가지고 딱 빠져버렸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 오해 아닌거 같아요 아 그럼 집중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우승하는거 원하시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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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들어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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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곰 건드린 거예요? 제가 곰 건드려서 지금 득점 인정 안 된 거예요? 아 뭐야 패스를 왜 해 승진아 어? 여기 좀 위보는 거 잘하네? 요기치를 공략하는 법 술래잡고 노래하면 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여기다 여기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요기치 아악 진짜 떨려? 진짜 떨려 진짜 떨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단두대 매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마운트지 엔서이델스 믿는다 역시 내가 막는 것보다 제가 막는 것보다 너무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카메라맨 괜찮아요? 저한테 깔리면 위험할지 조심하세요 안심해 아 아 와이프가 지금 무슨 쓰레기 보듯이 날 봤어 아 뭐야 아 내가 벌어진다니까 내가 범인이었나? 어 나 미스매치 나 죽어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오 안 되겠다 오 스크린 좋았어 그림 같았어 스크린 오우 지금 저거 당하고 좀 재밌는 게 없습니다 오마이터폰 그래 야 괜찮아 그런 거 당해도 지금 봐봐 똑같은 2점이야 그런 걸로 그냥 자기 위안 사우면 돼 고마워 어 찬스다 벌려 이렇게 많이 이기고 있을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지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야 뭐야 말도 안 돼 게임이지만 이거 너무 했다 게임이지만 이거 너무 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매너있게 지금 폭돌 아 이거 좀 아 아 아 아 늘려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4승 3패로 베먼 허기치를 물리시고 드디어 하승진이 속한 LA 레이커스가 4강 플레이오프에 오늘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네 아 그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